안녕하세요 차피디의 메디컬 비디오 포스팅 진짜 오랜만에 MVP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정말 100만 년 만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 MVP 기다려주셨죠? 오랜만에 MVP로 인사드리는 거여서 이번에 정말 유익하고 신기하면서 또 따라하기 쉬운 영상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번 영상의 주제는 바로 암을 굶겨죽이는 시비효법입니다 아니 이 암을 먹는 걸로 굶겨죽일 수 있다고요? 조회수가 무려 168만 회가 되는 테드 강연 영상 지금 함께 보시죠 윌리엄 리 박사는 우리 몸 속 안에 다섯 가지 건강방어체계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체계를 활성화시키는 음식을 먹으면 암을 굶겨 죽일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. 이 다섯 가지 건강방어체계가 무엇이고 또 이 체계를 활성화시키는 음식은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가 볼게요. 첫 번째 건강방어체계는 혈관 싱생 억제입니다. 윌리엄 리 박사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방어체계여서 저희도 자세히 짚어 넘어갈게요. 혈관은 우리 몸성 안에 있는 모든 세포와 조직에 산소와 영양소를 운반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아니 그럼 당연히 좋은 거 아니야?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. 물론 올바른 방식으로 이 혈관이 만들어지면 좋을 수가 있는데 반대로 비정상적인 혈관이 만들어지면 우리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. 왜 그런지 영상을 통해 함께 보겠습니다. 다시 정리하자면 악성 종양이 커지는 데 필요한 영양소와 산소의 공급을 차단함으로써 이 종양이 커지는 걸 예방하는 것이죠. 혈관 신세와 억제를 활성화하는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토마토와 두유가 있습니다. 두 번째 건강방어체계는 재생이에요. 우리 몸속에는 약 7만 5천 개의 줄기세포들이 있습니다. 이 줄기세포들이 평생에 걸쳐 우리 몸을 유지하고 치유하고 또 재생하고 있는데요. 이 재생을 도와주는 음식으로는 다크 초콜릿과 오메가3가 있습니다. 세 번째 건강방어체계는 마이크로바이옴. 우리 몸속 안에 있는 좋은 박테리아들은 우리 몸을 지켜주는데 기여하고 있는데요. 키위나 천연발효빵이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성화시켜주는 대표적인 음식입니다. 네 번째 건강방어체계는 DNA 보호, DNA 유전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수면부족이나 스트레스 등으로 손상된 우리 몸을 지켜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. 이 DNA 보호를 활성화시켜주는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오렌지 주스, 아몬드, 바나나, 그리고 두부가 있어요. 마지막 다섯 번째 건강방어체계로는 면역체계가 있어요. 몸이 안 좋아졌다가 금방 치유되는 것도 바로 이 면역력 때문인데요. 면역력을 높이는 음식으로는 석류나 브로콜리 싹이 있습니다.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이 건강방어체계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몸을 지켜주고 있어요. 그런데 음식들로 정말 이 체계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걸까요? 정말 놀랍지 않은가요 여러분? 아니 이제 효과가 입증이 되었으니까 이 체계들을 활성화시키는 음식들을 어떻게 먹어야 할지 알려드릴게요. 바로 O, O, O 식단입니다. O, 다섯 가지 건강방어체계에 도움이 되는 O, 다섯 가지 식품을 선택해서 O, 매일 최대한 다섯 번 정도 식사하기입니다. 생각보다 시행하기 정말 간단하죠 여러분? 저도 한번 체험해 보려고 하는데요. 함께 가보실까요? O, 다섯 가지 건강방어체계에 도움이 되었습니다. 네, 그래서 이렇게 O, O, O 식단을 한번 체험해 보았는데요. 아무래도 제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식단을 꾸려서 그런지 실천하기가 훨씬 더 수월한 것 같아요. 또 이게 신기한 게 이제 식품 목록을 쭉 보다가 어? 이 음식이 여기 건강방어체계에 도움이 되네? 나 이 음식 평상시에 잘 안 먹어본 음식이야. 한번 먹어볼까? 하면서 새로운 음식을 시도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O, O, O 식단으로 건강을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차피디의 MBT 10화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!